골드처럼 빛나는 잇지 선배님들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, All In Us 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 네, 먼저 리아씨 오랜만에 컴백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이렇게 멤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잇지들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너무 기쁜데요 이번 골드 활동도 화이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번 신곡 골드 가사가 잇지 선배님들 그 자체더라고요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, 저희 타이틀곡 골드는요 너를 만나 나의 세상이 뒤집힌 그 순간의 감정을 골드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이고요 락 사운드와 힙합 사운드가 잘 섞인 아주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, 좋습니다 잇지 분들 하면 또 안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? 네,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는 헤드뱅잉 안무라는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 뮤직 큐 체령씨, 저희 골드 안무 어땠나요? 정말 눈을 띌 수 없이 빛났습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날 잇지 선배님들의 무대 바로 만나볼 수 있나요? 그 전에 반가운 컴백 빌리의 무대부터 먼저 만나볼까요? 뮤직 큐 대 friendly 뮤직빅